얘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 12개 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을 해 오니까 전체는 1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여사건 생각해 보면 여사건은 길이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거리가 1이 돼요 거리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였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12개 점에서 거리가 1이 되는 것은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 선분들의 개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이 자체가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하는 한 가지 경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선분들의 개수가 바로 여사건 개수랑 경우 개수랑 같이 안 됩니다 17개지 세로로 서 있는 게 두 개씩 요렇게 해서 얘 8개 있잖아 그 다음 여기는 3개씩 3개 있으니까 9개 있고 합해서 17개 그러면 확률은 1 빼기 끊고 3개? 이게 뭐예요? Hawaii? Кто então? 그래서?